오늘은 답답한 상황을 푸는 신선한 터치 답답한 상황을 푸는 신선한 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외국 다른 나라에 갈 때에도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심지어 오지를 갈 때에도 걱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산간 오지에도 와이파이가 터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이런 걸 가지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전화도 가능합니다 무슨 보이스톡 이런 걸 통해서 교회나 집으로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해졌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통화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자꾸만 끊어져요 여보세요 하면 잠잠에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저쪽에서 여보세요 해서 소리 질러도 안 되고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러고 뭐라고 뭐라고 경험해 봤습니다 해보셨죠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죠 답답해요 답답해요 야 이거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입이 다치고 귀가 다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뭐 통화할 때 그 1, 2분 정도 답답하다 느끼는 건데 이런 분들은 평생이 다 막혀 있잖아요 안 들리고 말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친 인생이에요 다 다쳐 있습니다 평생이 다쳐 있어요 뚫릴 확률 어떻게 보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건 쉽지 않겠죠 뚫릴 확률 제로죠 불가능합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답답하게 막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취직의 길이 막혀 있다 답답하죠 내가 뭐 능력이 없나 유능한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진학의 길 나 공부 잘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뭐 0.1점으로 떨어지거나 수석으로 떨어지거나 맨날 일해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막힐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잖아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결혼의 길도 거울 보면 뭐 자기가 최고 같은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쓸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의 길 분명히 아이템도 좋고 다 될 것 같은데 뭐 하나가 걸려가지고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그냥 질주할 것 같은데 거기서 막혀 있어요 답답하죠 막혀 있는 분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에바다 그랬잖아요 에바다가 뭐 열리다 뻥 뚫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서 모든 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모든 것이 활짝 활짝 열리는 답답한 상황에서 시원한 상황으로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맞다 그랬죠 뭐 사람들이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안수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본 문제는 뭐냐 하면 선입견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도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안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르고 예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시간, 베스트 타임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예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진다는 것입니다 2사에서 55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은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그런데 맨날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두잖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나만큼도 생각 못하시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고 의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지성을 의지해야 돼요 내 의지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 감정까지 다 의지해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초조한 마음 때문에 내 방식과 내 타이밍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 내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기다리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 증가할 때 강조했죠 우리 성도들 정말 엄밀히 말해서 성도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콜링, 부르심에 민감한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 내가 세운다 그러면 그대로 되지도 않아요 계획은 에고, 나한테 강조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콜링, 부르심은 강조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응답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들을 때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귀를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어저께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팔 성교를 가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얘기를 했더니 역시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고요 마음이 열려서 이것도 부르심인가요? 그러더라고요 부르심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르지만 목사의 부르심은 확실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보겠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마음의 옥토로 변화가 되고 있구나 자기 계획과 자기 뜻으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부르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은 부르심이구나, 소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모양 저모양으로 나를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고 그걸 확인하고 있고 부르심을 확인하고 있다고요 귀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크게 능력있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수화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 나와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 방법인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접근의 탁월성 이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교 떠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들이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이 언어라는 건 그 수준에서 전달이 돼야 된다는 소통이 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 못해요? 말 못하고 못 들어요? 그러나 눈으로는 보일 수 있죠? 감각의 두 군데가 없죠? 말 못하고 못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린 사람한테 말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예수님 딱 한마디 에바다 딱 한마디 입 모양으로 말했죠 에바다 이거 한마디 말씀이 없어요 안 들린 사람한테 말해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 못하잖아요 표현 못하잖아요 그때의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기가 막히죠? 몸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드 랭귀지 몸 언어 그래서 안수 이런 것보다도 특별하게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젊은 자신이 뭐예요?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 사람은 장애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지금과 같이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군중 속에서는 위축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있을 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만 일대일로 있어야만 문제가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집중적인 관심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까지 그는 무시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시되는 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집중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만을 집중해요 무리 가운데 함께 보는 게 아니라 따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게 뭐예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다 저는 따라 한번 해봤거든요 제 손가락은 이게 안 돼요 양 귀에 됩니까 여러분? 한 손으로 양 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은 막히지만 안 돼요 여러 번 해봤어요 내가 밤새도록 해봤어요 밤새도록 안 돼요 막 이러고 이것도 안 돼요 확실한 건 양 손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 귀에 이렇게 넣으셨겠죠? 그죠? 이렇게 넣었다고 그때의 느끼는 게 뭐였어요? 이 사람은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귀에 손가락 넣는 걸 못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벌써 랭귀지가 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귀를 고쳐줄게 메시지죠? 아니 안 들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손가락으로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만큼 더 확실한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겠어요? 재미있게 뭐 귀집하주려고요? 아니잖아요 왜 넣어줬겠어요? 내가 너의 귀를 고쳐줄게 그 사람은 지금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귀를 고치겠다고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가운데 반응하잖아요 이게 메시지죠 그러면서 바디랭귀지로 언어가 들어오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잖아요 안 들리는 사람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 귀를 고쳐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안 들리는데 들리는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마음속에 생각이 막 일어났을 거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안 들리는 사람도 들었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내 귀가 나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대셨다 이걸 보자마자 들었다 그러는 사람 있는데 그게 더러운 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말 못하는 사람의 혀에다가 갖다 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내 혀 맺힌 것을 풀어주시려 그러는구나 내가 지금 혀가 맺혀있지만 혀가 풀릴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하시면 풀릴 수 있어 그러면서 그것도 믿음이 생기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왜 해요? 그래서 의사 전달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귀를 고쳐줄게 내가 너의 혀를 풀어줄게 완벽한 메시지잖아요 그 사람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아멘 내 귀가 열릴 것이고 내 혀가 풀릴 것입니다 다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성교대원들 우리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 가서도 반드시 이런 바드랭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해도요 그저 우리 행동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34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 하늘을 탁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 사람은 눈은 보이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쳐다보시고 내려보면서 에바다 그랬다고요 하늘을 보면서 내려가서 에바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계시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구나 느끼지 않겠어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본 게 무엇입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열린 하늘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야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차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안 통해도 어딜 가나 언어 안 통하는 사람끼리도 이게 무슨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해요 뭘 할 때마다 묵상거래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도 느껴요 아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구나 도대체 뭘 의지하고 있는 걸까 마음속에 궁금증과 질문을 자아가게 받으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미 거의 100%의 의사를 다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증거하고 있는 거고 내가 너 귀를 고칠 거야 그다음에 혀에 맺힌 것을 풀어줄 거야 다 메시지가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의사소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탄식했다 탄식하시며 영어성 보니까 딥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어는요 탄식이 아니라 탄식과 동의예요 신음이에요 신음 예수님이 신음 소리를 내셔어요 신음 하시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 속에서 너 답답하지? 힘들지?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음 하셨어요 신음 탄식, 신음 그 사람의 고통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의 답답함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창피함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에 보드락지 하나 나가도 못 나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사람들이 바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너 답답하지 너의 답답함이 내게 느껴져 같이 아파하는 예수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능력이죠 능력 월드비전에 바피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회장님이시죠 옛날 회장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나도 느끼게 하옵소서 그게 그의 기도였어요 항상 월드비전 구제하는 사역 빈민사역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당한 사람들 그때의 그의 기도 첫 번째 기도가 항상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나도 아프고 나도 느끼게 해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가능한 거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열심히만 가지고 뛴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을 보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눌리는 것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게 고통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능력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거 많이 배우고 성격이 담집질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접근한다는 건 정말 유치한 접근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픈 마음 그게 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 이 내용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자는 받으려는 기지로 말씀을 증거했죠 병자의 마음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서로 통하죠 그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이 역사는 통할 때 나타나요 통할 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힘차게 증거합니다 성도들은 아픈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도의 가슴이 통해요 딱 통해요 하늘의 능력과 성도의 가슴이 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통할 때 그 영혼 뒤집어져요 치유가 일어나요 능력 받아요 어떤 때는 교회가 집단적으로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도의 모든 예배들인 성도들이 만날 때가 있어요 소통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부흥이에요 부흥 다 뒤집혀요 다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이번에는 우리 캄보디아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소통의 역사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기적 그러면 다 나타나게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 땅에 구원자 메시아의 예수님을 만나면 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죠 구원자입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분 아니에요 맺힌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죠 여기 혀에 맺힌 것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혀에 맺힌 것이 쇠고랑이에요 쇠고랑을 풀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쇠고랑을 다 풀어주십니다 누구기 때문에? 메시아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것 이건 좀 복잡한 거지만 약간 설명을 한번 한다 그러면 여기 말 더듬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 말 더듬는 자라는 헬러는 모길날로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쓰였어요 만약에 신약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있기 때문에 이게 딴 데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참 난처한 단어예요 모길날로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정말 좋은 게 뭐냐 하면 70인역이라고 있죠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헬러어를 이렇게 번역된 게 있습니다 번역된 게 그래서 그 헬러어를 뒤져봤어요 도대체 이 모길날로스라고 된 단어가 어디 있나 역으로 추적해 봤죠 역으로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2사에서 35장 5절과 6절 특별히 6절이 나오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지금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은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기에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 못하는 자가 모길날로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가지고 아 이 뜻이 그거구나 이게 말 못하는 자라는 뜻이구나 히브리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낸 거예요 그게 정확히 알아낸 거라고 말 못하는 자 신약이란 말 더듬는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 못 듣는 자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줄 것이고 또 말 못하는 자의 혀를 노래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속겠고 사막에서 신해가 흐를 것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다 메시아다에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메시아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막히고 깨진 부분이 있으면 메시아다에 예수님 만나면 되죠? 에바다하고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같이 말씀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다음 대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제 인생에도 에바다가 필요해요 사도행정 4장 29절이 나오잖아요 다음 대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편 51편 15절 같은데 보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도해야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전하게 해주십시오 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찬송도 못해 그거 아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아무 관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개미 죽어가는 소리같이 찬양이 밖에 안 나와요 믿음이 있어야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가끔마다 노래도 못하면서 크게 부르는 분이 있죠? 되게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목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아무리 성악가로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노래를 못 불러요 찬양할 수 있는 게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힘차게 찬양하는 교회 보면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얘기했죠? 미국에는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 다 주공하는 목소리를 했는데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여기 모르는 분들 많겠네요 젊은이한테 했던 말씀이니까 그 교회의 찬송이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고 목소리가 바뀐다고 이유가 뭐예요?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줬기 때문에 찬송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또 복음 증거의 입이 열려야 돼요 전파하리이다 말씀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입술이 열려야 돼요 또 귀도 열려야겠죠? 욕기 36장 10절 같은 거 보니까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귀도 열려야 들리죠 하나님 말씀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배운 사람도 못 알아듣어요 영적으로 호미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그 말씀이 들려요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말씀이 들려오면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낫기 때문에 들리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리는데 자기가 들리는 곳이 있어요 하여튼 예의주시해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역사한다고 그러면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입에 맺힌 것이 다 풀려서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입술로 증거하고 또 프롬펜에서도 말씀 잘 듣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하나님을 강구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 막혀있는 것들 에바다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힌 것이 열리고 답답한 것이 풀리게 해달라고 다같이 하나님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